마술 교수님의 마술 교수님의 마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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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우영을 했다가 너무 어렸을 때 해서 제가 뒤에서 축사인데 마술 공연을 잠깐 보여드려야 되나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. 그러다가 하나만 보여드려져서 펀드사에 갔다 왔는데요. 아주 뜻깊은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김동철 집사님하고는 한 2년 정도 되어있으니 퀸 예수들은 연극을 뮤지컬로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꾸준히 변함없이 활동하시고 그루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협력해서 상을 이루라는 말처럼 아주 뜻깊은 이 성교회에 단착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가 하나되면 이런 100가지 마음이 합쳐졌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신문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전면들이 짧은 날씨전이 남은 날씨전이 열기 도겸 박수 아 좀 더 하나 둘씩 됨인가요? 시작! 하나, 둘, 셋! 우와! 잘생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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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기하다! 신기하다! 잘생겼어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진짜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마술이 있죠? 네! 신앙인들이 많은 어른들이 또 시험도 많이 당하고 또 삶의 풀복을 많이 지나가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? 마술처럼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이 그를 주게 만든 그 길을 쭉 가는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길이다! 저도 다른 사업을 한다고 몇 번 했는데 많이 엎어졌거든요 근데 몇 십년 동안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느낀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길은 안 가는게 좋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길은 가지마라! 그걸 갖다가 많이 느꼈고요 또 이 자리까지 같이 함께 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!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월 21일날이 제 인생에서 상당히 큰 획을 하나 걷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마 서울을 떠날지도 떠날지도 모르는 어쩌면 견해계를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소황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제 아파트가 조금 편수가 있는 아파트인데 경매로 5월 21일날 첫 경매 날짜가 돼서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2년동안 기다렸죠 그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에 2년동안 기다렸죠 근데 첫 경매가 유찰이 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2년동안 저보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고소할 것은 고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새벽기도회를 나간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나 이래가지고 저 위에서는 저보고 바보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있냐고 심지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저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이 없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 봤어요 예 근데 저도 난감하잖아요 서로로 와가지고 평생을 이 연예계통에 살면서 결국은 남은게 아파트 딸랑 하나인데 그게 날아가 버리면은 허정세월 한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정말 고소하기 싫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예 근데 결국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한번 어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는 계기가 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런 그 단체에 어 같이 활동하게 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어 기독교인들은 아 서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 은혜만 가득하고 그 사람 보면은 항상 기쁘고 뭐 암마도 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 사실 오늘 뒤에 지금 6시까지 또 공연에서 가야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못 잊고 어 축사만 하고 그냥 가서 죄송하구요 어 우리 어 한국어 문화예술 어 선교협의회가 어 정말 뜻깊은 어 선교호회 단체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단체 예 영국 부인이 그린 단체는 이런건 다 그 사라져 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김동철 집사님 회장님 예 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주세요 예 어 공짜로만 쓰지 말고 자 있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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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해당님한테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우리 회사님께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박수 받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가지고 회사님께 받으셔야 할 줄 알았죠 감사하구요 함께 되어서 반갑고 기쁘구요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올게요 포도나무교회가 처음에 이름도 상당히 좀 색다르게 들렸지만 목사님 성함도 시몬이시더라구요 예수 잘 믿을게요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쁘게 움직이신 우리 김천 교수님,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분은 움직임은 돈이니까 이게 움직임은.. 가쁘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섯 시까지 또 급히 달려가셔야 됩니다